음악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자기, 나무누멘토의 워린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멘토입니다.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이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6월부터 말씀해드렸던 올해만큼은 서머랠리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다. 언제까지요? 찬바람 불 때까지. 제2기 경제팀과 그리고 미국, 중국의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지금 지수가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1차는요. 2,200포인트 신고가에 거의 근접하는 데까지는 간다 이렇게 말씀해드렸죠. 시장이 엄청나게 강한 흐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재미있는 것은요. 또 2,200포인트 가까이 가면요. 또 이제 그간에 죽는다, 죽는다, 장 죽는다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 3천 간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맨날 떨어진다, 시계도 멈춰진 시계도 하루에 두 번 맞는 것처럼 맨날 떨어진다, 떨어진다, 장은 계속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면 봐라 내가 맞췄지. 이런 투자가 아니죠. 제대로 맥을 정확하게 제가 이번에는 짚었습니다. 이번 시작을 짚었으니까요. 그것도 짚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제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저희 대박클러스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요. 핫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을 증시만큼은 핫하게, 계좌만큼은 뜨겁게, 우리 마음은 시원하게 이렇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활용하시는데요.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문자 013-3366-0110 서울긴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a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법 관련된 사항이나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꼭 문자나 전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한주였는데요. 일단 뜨겁기도 하고 엄청나게 추운 한주, 완전 남량특집 아니었습니까? 코스닥은요. 귀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일단 한주간, 주간 시황달 조금 체크하기 전에. 일단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난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요. 3포인트 내림세에 기록되었습니다. 2073포인트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요. 오늘 반등이 좀 강했습니다. 그렇죠? 4.77포인트 상승하면서 541.0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기인가요? 네, 환율이 9.2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1037.10원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동상적으로 우리 어떻습니까? 이 아르헨티나 위기, 디폴트 위기가 나오고 나면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환율 급등하면 이 IT나 자동차 수출주들은 전부 다 홈런차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3% 때 마이너스가 나와버렸죠. 신기하네요. 현대차도 오늘 조정을 좀 받은 부분이 나왔었고요. 환율 때문에 그간에 못 간다 그랬는데, 환율이 올라갔는데 또 못 가니까.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가 굉장히 힘든 이유는요, 핵심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세무사 지금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 때, 우리 이제 과 동기입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요. 영어사전 이거를 다 외워요. 영어사전을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은우야, W로 시작되는 단어 한번 물어봐라. 그럼 제가 한번 부르면 몇 페이지, 몇 쪽에, 몇 번째?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공부는, 공부는 너는 정말 엉덩이로 한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엉덩이로 일하고 머리로 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투자요, 이렇게 무작정으로 많이 배우고, 무작정으로 많이 연구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들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몇 개 가지 보고 나면, 하루 종일 주식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 10분만 봐도요. 시장이 이해가 됐는데, 너무 필요 없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거기에 당하는 수가 많으니까요. 꼭 핵심적인 내용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튼요, 오늘 삼성전자 떨어진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는데, 배당을 좀, 그죠? 배당의 부분이 좀, 500원이 뭡니까? 500원이. 참, 주가가 얼만데? 130만 원 주고 사가지고 500원 받는다. 참, 이런 부분이 주가가 에라이 너나 먹으라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나게 떨어졌다. 사실은 가만 놔두면, 참 좋은 지금 실적이 가치나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르헨티나 디폴트가 나와가지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으셨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막,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니냐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탄탄하죠. 이게 정말 무섭다니까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르헨티나 위기로 충격을 받으려면 어느 게 자금이 흔들려야 되냐면, 미국의 자금이 흔들려야 됩니다. 미국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나라가 흔들릴 수 있는 계기인데, 제가 이번 장은 6월 중수부터 출발된 2개월에서 3개월 장은 누구의 자금으로 시장이 열린다고 그랬습니까? 유럽기 자금이라고 그랬죠. 유럽기 자금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충격 때문에 나가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차피 발을 담갔으면, 여기서 7조 내지 8조를 그대로 그냥 휘저은 다음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수가 3,4% 떨어지는 나머지 다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 안 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좀 반대기 좀 나왔어요. 그렇죠? 진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565포인트 하던 지수가 530을, 그냥 30포인트를 한 7일 만에 뚝딱, 정말 무섭죠?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이미 이런 거 있잖아요. 울고 싶은데 뺨맞은 격이라는 이런 격은 있잖아요. 이게 565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도 사실은 뭐가 문제였냐면, 거래소는 안 올라가고 코스닥만 올라가니까 이거 계속 가도 되나, 되나, 되나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랠리 이때 당시에 간 종목들 보면 화장품 주들,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렇죠?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기타 또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아가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러니까 사실 가도 질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여차하면 던져야지 하고 있었는데 기관이 그냥 폭탄 투하해버리니까 아이고, 도망가는? 그냥 떨어진 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 아니, 이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유럽계 자금은 2012년 1월에서 3월, 8월에서 10월 그리고 작년 8월에서 10월 세 차례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때 7조에서 8조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때 거래소는요, 거래소는 무조건 10%씩 갔어요. 1,800에서 2,000, 1,800에서 2,000, 1,800에서 2,000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코스닥은 어떻게 됐냐면 한 번은 10% 가고 한 번은 20% 가고 한 번은 0% 가요. 왜 이런 인생이 벌어졌냐면 그 앞에가 중요했더라. 앞에 올랐다면 못 올라가고 못 올랐으면 20%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미 코스닥이 좀 먼저 달린 감이 있죠. 먼저 여기서 달린 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래소의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한정된 자금입니다. 시장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외국인 매수 덕에 반등은 했지만 이 반등이 다시 추세에서 상승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은 좀 많니다. 적어도 찬바람이 좀 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거래소로 가자. 지금은 계속 제가 3개월, 6, 7, 8, 3개월, 적어도 3개월은 거래소에서 있어야 된다. 닭 잡는 칼 버리시고 소 잡는 칼, 닭 무슨 닭? 코스닥. 소 잡는 칼 무슨 소? 거래소로 옮겨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우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반등에서 종목별로 잘 포트를 꾸려셔가지고 거래소 대응주 중에서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만큼 2,070포인트 왔다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선물 매도 친다든가 이런 거 정말 곤란합니다. 이게 바로 거꾸로 가는 지름길이 돼요. 이때 역사의 큰 한번 들여다버리면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에 하나도 수익을 못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으세요. 다음 8월 달의 먹거리를 제가 짚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놀리지 마시고 계속 저만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장 정리와 대충 다음 주 전망까지 살짝 다뤄봤고요. 이제는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 포트폴리오 A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포트폴리오 한번 보시죠. 아 보름 전이죠. 유럽계 자금의 최대의 매수가 들어올 타깃 종목이다 해서 현대차 추천해 드렸고요. 현대차 한섬 SKC 퍼시스 SO1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금호타이어 한솔 테크닉스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차가 9.4%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까지 바로 2주 만에 도달했어요. 2주 만에 도달했는데 오늘은 현대차 목표가 상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정도 가지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현대차를 추천하면서 충분히 이 현대차는 20% 정도는 수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5% 정도 올라가지고는 안 된다. 자 밸리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현대차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시점이 여기 아니었습니까? 아 이보다 더 좋은 매수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적정 주가 밴드가 올라가는데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타버리죠. 그래서 1차 목표가까지 왔어요. 그런데 1차 목표까지 때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2차 목표가까지 가야죠. 그래서요 27만 원까지는요. 27만 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6만 원 정도만 올려놓고요. 저는 목표치가 한 27만 원까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현대차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한섬입니다. 한섬도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한섬도 수익률이 7.7%니까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것도 보시면 아까 그 현대차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튕계저 밑으로 내려갔던 거 이런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언더슈팅이다. 이런 언더슈팅인데 지금 밸류가 계속 수평 내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서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 올라가자. 올라왔죠? 거의 1차 목표치 도달했는데 역시 여기도 적정 가격이 얼마냐면 지금 29,800원 한 3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한섬 더 갑니다. 역시 보유하신 분 계속해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SKC입니다. 자 SKC는 또요 6.7% 수익률이 괜찮네요. 역시 이 종목은 터널 라운드가 완전히 된 종목이죠. 보시면 초록색 라인이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다가 쭉 올라가죠? 이런 게 터널 라운드입니다. 주가는요 계속해서 위로 치고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이 하늘색 선에 저항받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저항받습니다. 저도 저항받을 줄 알고 있었고요. 단타라면 여기서 매도했겠죠. 그런데 추세를 가지고 우리 한 4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밸류를 통한 투자가 중기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확인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역시나 확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매수하신 분들의 이익으로 바로 붙어나겠죠.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퍼시스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지금 추천하고 나서 한 2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가지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떨어졌던 게 떨어졌던 부분에서 아무리 놀더라도 바로 튕겨져 올라가죠. 지금 소영주 코스닥이 이번 장세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바로 튕겨져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실적의 힘입니다. 실적과 가치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51인데요. S-51이 이번 2분기 척전하는 바람에 밴드가 조금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S-51이 우상량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2분기 실적이 쇼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힘이 좀 탄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S-51은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나중에 이제 S-51은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자 두산인프라코입니다. 두산인프라코. 이게 마이너스 2.2%입니다. 이 종목은요. 참 어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실적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 중에서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가장 낮은 기업들 10개 뽑으면 항상 들어가는 게 두산인프라코인데 주가가 의외로 힘을 갖다가 강하게 가져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2.2%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요. 순함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8월장 전략에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실은 금호타이어가요. 보시면 이거 지금 여기 밸류밴드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그럼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루함에 의한 투매 정도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포트의 변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물량이 흘려나오고 있는데 이 흘러나오는 것은 항상 뭐죠? 잠시예요. 잠시다. 그렇지만 주가는 흘러내리지만 기업의 실적과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전환되는 지점까지 역시 보유할 겁니다. 손절매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오늘 손절가로 정해드린 가격을 순간적으로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가 적정 주가를 살짝 터치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포트에서는요 빠지겠습니다. 포트에는 빠지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손절 마시고요. 조금 뭐 40매수 가격까지는요. 금세와요. 그때 매도하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요. 장기선상에서 3분기 실적 전망이 조금 누그러뜨려지고 있어요. 끝단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지금 2분기까지는 탄탄했었는데 3분기에 적정 주가의 라인이 밑으로 살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세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3분기 추정치가 좀 나빠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는 매도하자. 최소한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4, 5% 진입되면 그때부터 좀 잘라나가자. 이 종목만 그만 사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난 종목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AS를 마치겠고요. 지금부터 남은의 워렌 버피 2.0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우리 큰 틀을 보는 지금 이제 새로운 2기 경제팀이 나왔잖아요. 2기 경제팀이 왜 이러한 이슈가 나왔는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설명해드리고 우리 큰 그림을 한 번 그려보자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2100포인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역시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정확한 분석에서 마음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마음을 잡음으로써 정확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체크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8월 시장의 최고의 핵심 8월 시장에는 누가 주도할 건지까지 제가 큰 그림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2100포인트 금방 왔어요. 그렇죠? 2100포인트가 왔으니까 지금 경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경기가 어느 정도 와 있는가? 2100포인트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는 차트에 보니까 일봉이 어떻고 좋더라고 이렇게 고점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경기를 확인하자. 그럼 경기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여러분도 아시고 제가 설명 많이 드리는 지표가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새롭게 나온 지표를 또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종합지수 확인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종합지수. 그럼 경기종합지수가 뭔지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의 경기 동량이나 장례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기지수의 유행인데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생산, 투자, 소비, 고용, 금융, 무역 등의 이런 부분들을 바꿔서 결국에는 뭐냐면 선행지표와 선행지수와 동행 그리고 후행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지표를 하는데 후행은요. 경기가 이렇게 흘러갔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겠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선행,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 그리고 현재 경기는 어떠한 상황인가 이 두 개가 굉장히 조화로워야 돼요. 선행은 제가 이렇게 항상 한 번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선행은 뭐냐면 개예요. 개. 동행은 주인입니다. 개가요. 많이 굶었어요. 그런데 먹이를 봤습니다. 신나게 달려가잖아요. 쭉 달려가는데 가다가 돌아봐요. 개가. 왜냐하면 주인 따라오는지 싶어서 돌아보니까 주인이 자기 방향으로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개는 돌아봤고 잘 따라오고 있네 해서 또 개 뺐다고 눈물하고 신나게 또 달려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데 개가 달려가다가 주인이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개가 눈물을 머금고 저 빼다기 먹어야 되는데 눈물을 머금고 돌아설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게 바로 주인은 동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경기 선행인데 선행 지수가 가면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잖아요. 경기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이렇게 경기는 세계 경기는 계속 좋아지죠. 우리가 3천 달러에서 4천, 5천, 6천 달러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면 이 지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빼고 하나의 가로 기준으로 당겨가지고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순환변동치라고 해요. 순환변동치. 그래서 이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림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그림의 해석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과거에 제가 하이만치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요. 이게 언제 발표되느냐 하면 매월 말에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난달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이번 8월 달에 강세를 이어가게 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선행 지수예요. 이게 선행 지수입니다. 제가 선행 지수가 올라가는 라인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데 선행 지수가 꺾이기 시작해서 꺾이기 내려오는 라인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꺾이는 게 강력할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자리 있죠. 선행 지수가 먼저 돌아가고 나서 동행 지수가 돌아가죠. 그러니까 선행이 항상 동행보다는 빠르겠죠. 이렇게 선행이 돌아가면서 동행이 올라가는 이러한 전형적인 턴이 되었을 때 이때 강력 매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선행이 꺾여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선행이 꺾입니다. 선행이 꺾이고 좀 있다가 이때는 동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잘 안 떨어져요 이때는. 그런데 선행이 또 떨어지죠. 동행이 떨어지죠. 이러면 이때는 그냥 지수 고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주가가 한참 떨어져 있을까요? 안 떨어져 있어요. 주가가 여기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라는 게 한 번에 냉각이 되지 않고 한 번에 끓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70포인트, 80포인트까지 올라오니까 금세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지는 이유가 한 번 달궈졌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역시 이렇게 경기가 달궈지고 나면 지수가 급등나간이 있을지언정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면 분명히 11년 저점을 기록하면서 여기서부터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문제가 동행 지수가 쭉 따라 올라가다 획 죽어버렸어요. 선행 지수가 분명히 여기 잘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이 지점을 보면 선행 지수가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동행 지수가 딱 꺾여버리니까 선행이 올라가려다가 다시 조금 미끄러지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동행이 꺾인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수입이 떨어져다. 내수가 뭐 되니까? 내수가 침체되어 버리니까 수입량이 줄어버리고 그러면 수입량은 줄고 수출량은 늘어나면 뭐가 되죠?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죠? 수입은 줄고 수출량은 늘어나면 흑자, 흑자면 달러가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지죠.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 뭐냐면 이번 경제팀에서의 숙제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 경기 동행지수를 살릴 방법을 찾아내라. 이게 바로 뭐냐? 내수부양책이에요. 내수부양책. 내수부양책이 왜 나왔느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경기, 내수부양이 없기 때문에 경기 동행이. 실제 선행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체감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굉장히 기분 좋았던 것은 6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떨어지다가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동행지수였다고 했잖아요. 이 동행지수를 누가 이번 경제팀에서 살리겠다고 해버리니까. 결국 선행지수가 살려놓을 수 있는 글로벌 경기와 동행지수가 돌아서 나가는 모습이 함께 나온다면 이 시장은요. 선행과 동행이 같이 가는 또 하나의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지금 당장 기업이 이익은 작을지라도 경기 회복이 된다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지표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번 경기 종합지수에서 선행지수가 101.5포인트로 돌아선 것은요. 굉장히 기분 좋은 뉴스가 됩니다. 제가 어저께 7월 30일에 계속 아침부터 통계청 사이트에 뚜덕했단 말이죠. 이거 발표하니까 어떻게 나왔을까?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고 나서 역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 새로 나온 거예요. ESI라고 경제심리지수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원래 모든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는 쉽니다. 그래서 경기는 살아난다 살아난다 살아난다면 진짜 살아나고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 진짜 죽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BSI라고 있죠. 비즈니스 썰베이 인덱스 해가지고 BSI는 기업 실사지수라고 그래요. 실사지수라고 그러고 CSI예요. 그렇죠? CSI 생각하면 라스베가스는 뉴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CSI는 뭐죠? 소비자. 소비자 신뢰지수. 또는 심리지수. 이런 거 있죠? 이런 겁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기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한테 물어봐가지고 야 다음 달 이번 달 경기 어땠어? 에이 안 좋았어. 다음 달 어떡해? 좋을 같아. 이렇게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이라는 게 뭐죠? 공급자 입장이래요. 공급자. 공급자와 소비자한테 같이 묶어보는. 그러니까 CSI가 있고 BSI가 있었는데 이걸 갖다 통합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이번 달 가게 살림 좀 어때요? 안 좋아요? 남편이 주가 떨어져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음 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종목사는 대박 났대요. 이러면 또 좋아지는 거고 그런 심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경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심리. 이 심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경제는, 경기는 심리라고 그랬죠. 살아난다면 살아나고 죽어가면 죽어가는. 이런 심리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큰 틀을 보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분명히 경기선행지수는 올라가고 있다. 동행지수가 주춤했잖아요. 그러면 주춤했을 때 이 심리지수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계속 주춤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저는요. 오늘 이 강의는요. 이 지표 이야기와 동시에 왜 이번 경제팀이 이러한 강력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썼을까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적시에 썼고요. 이번 정부의 이번 경제팀에서는 저는요. 과감히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추진력이 있는 이게 정말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 경기 지금에서 완전 터닝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역시 이것도요. 이제 뭐냐면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올라가면 상회하면 민간이나 기업이요. 평균보다 좋다. 무조건 100을 기준이에요. BSI든 CSI든 그리고 ESI든 전부 다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넘으면 오케이 좋구나. 100보다 낮으면 안 좋구나. 그럼 100이면 100이면 그저 그렇다가 아니에요. 100이면 그저 그렇다가 아니라 전환점이죠. 100 밑에서 100을 치고 오려면 이제는 경기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인식이 되는 거고 100 위에서 100으로 떨어지면 이제부터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100 포인트라는 것은 전환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00에서 통상적으로 90에서 110 사이만 왔다 갔다 움직여요. 이 사이 움직이는데. 90으로 가면 심리가 최바닥이다. 그리고 110 가까이로 가면 뭐 거의 뭐 그냥 만세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만세 부르는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들. 이걸 이제 구성은 이렇게 해놨어요. BSI에서 제조업과 기업들 있죠.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잖아요. 비제조업도 있죠. 그래서 수출 전망, 가동률 전망, 그리고 자금 사정이 어떻느냐. 제일 BSI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수출을 어떻게 낼 것이냐. 지금 서비 가동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기업이 자금 조달,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이런 거고요.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황, 서비스업 좀 어떨 것 같아. 이런 거. 그리고 역시 자금 사정 중요하죠. 제조업에 대해서 이만큼 가장 가중치를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심리는 가계 수입 전망. 그렇죠. 돈 얼마 정도 안전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그러죠. 얼마만큼 너가 쓸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지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ESI 추위가 나왔습니다. 역시요. 이거는요. 지금 여기 100을 기준으로 해보면 100을 기준으로 쫙 나눌까 볼게요. 여기 100입니다. 여기 100. 그리고 여기가 110이고요. 여기가 90이에요. 지금 심리가요. 아까 보시면 아까 선행지수, 동행지수보다 지금 심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최바닥입니다. 그렇죠. 심리가 거의 지금 보면 2013년, 2012년 말과 말로 향해서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전 정부에서의 최악의 국면에 거의 진입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는요. 어떤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러한 심리의 바닥에서 어떻게 돌아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실은요.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이 뭐냐면 빨간색은요.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추세, 계절적인 요인이라 하지 말고 추세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크고요.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여기에서는 이 파란색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동평균선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 이동평균선이 돌아서 나가야 돼요. 돌아서.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수로 보면 몇 포인트냐. 볼게요. 이 회사에가요.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95, 97, 99. 즉 2월달, 3월달, 98, 99까지 가던 게요. 쭉 떨어져요. 99에서 97로, 97에서 94로, 94에서 92로 이렇게 급락하니까 여기에서는요. 정책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그 길로 그냥 꽂아버립니다. 강력한 정책이 나왔고. 저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경기 부양책에 금통위에서도 화답을 해주는 화답을 해줘서 한 25BP 정도 인하를 해줘버리면 오히려 그게 또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많죠.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다 반영이 됐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떤 거냐면 경기 선행지수는 분명히 가고 있다. 경기는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기업의 경기는 대기업 위주의 경기는 분명히 살아나고 있지만 부족한 건 뭐냐고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동행지수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개수가 많은 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게 필요했었고 그 자극에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주가가 이래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남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남탓할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경제팀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는데 내 건 안 올라갔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거는 응원해 줄 때는 응원해 주고 소위 말해서 막 구짓을 때는 확실하게 구짓을 줘야 되겠죠. 이것까지 하고요. 자 이제 8월에 제가 흐름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게요. 칠판으로 해도 되겠네요. 칠판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칠판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한 6월달 중순부터 말씀해 드린 내용이 유럽계 자금이다 그랬어요. 이번 시장은 유럽계 자금인데 얘들이 망원권 들어오면 7조에서 8조가 들어와요. 7조에서 8조를 매수할 건데 매수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한다 그랬죠. 얘들이 맛있는 지금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들을 쫓아야 됩니다. 얘들 눈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투기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6월달에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12,000개학 선물 매도. 그렇죠? 이거 뭐 예사로 나왔잖아요. 세상에 이런 게 어떻게 예사로. 1조 4천억이 그냥 하루에 던지는 이런 투기장이 왜 나왔을까요? 사기 위해서예요. 그 목적이 사기 위해서고 6월달에 얼마가 들어왔다고요? 종합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985억이 매수죠. 그럼 얘들이 7조에서 8조 들어왔는데 6월달에 98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짜 남아있는 금액은 6조에서 7조 되겠죠. 그래서 7월달에 지금 아직 집계가 안 됐거든요. 좀 이상 다음 주 8월 10일날 집계해요. 8월 10일날 한국에서 집계를 하거든요. 그 집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얘들이 한 2조 가까이 샀을 거란 말이죠. 유럽계 자금이 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얘들이 지금 진행을 시켰던 유럽계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면 항상 똑같은 업종들을 공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종을 공략하는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순차가 있더라고요. 순차가. 제가 유럽계 자금은 어떤 거 들어온다고 그랬습니까? 미국계 자금은 항상 IT예요. IT와 코스닥 미국계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럽계 자금은 IT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짚어드릴게요. 분명히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자동차였고 부품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였고 그다음에 반도체. 반도체 깔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얘들은 항상 반도체 깔고 간다. 반도체. 그리고 화학. 그리고 철강. 그리고 조선. 건설. 은행. 증권. 에너지. 이거 가져간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자동차. 뭐였죠? 현대차. 그렇죠? 현대차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현대차. 한 단계 올라갔죠? 반도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닉스는 탈락이다. 그렇죠? 하이닉스는 이미 미국계 자금이 올려놨기 때문에 얘들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못 가는 거예요. 쉐어되는 거예요. 한 2, 3개로 이따가 갈 거예요. 화학. 자, 롯데케미칼 튀어나오고. 지금 화학 업종들 좋죠? 철강. 포스콘. 날랐습니다. 그렇죠? 홈런이 나왔어요. 그리고 건설 먼저 출발했고요. 그다음에 증권주가 힘차게 달려준 다음에 누가 올라갔죠? 은행주가까지 올라갔어요. 결론 나왔네요. 안 올라간 거. 딱 두 개네. 뭐뭐 안 올라갔습니까? 조선과 에너지입니다. 조선과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맛있는 거리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다? 다음 차례는 조선과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먹거리를 차지할 수 있다. 조선에서 어떤 거요? 삼성, 중공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도 있고, GS도 있고, SO1도 있고. 이런 종목들, 이번 8월 달에 여러분께 분명히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은의 워렌 버핏, 우리 시장 한번 경기와 같이 봤고요.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남은의 워렌 버핏, 우리 시장 한번 경기와 같이 봤습니다. 자, 우선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지금 포트폴리오 제가 보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니까 주식 투자 너무 잘하시는데요.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수익 많이 내고 계시죠? 예, 지금 그렇게 많이 못 냈습니다. 그렇게 많이 못 냈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부터 많이 내시면 되죠, 뭐. 예, 예. 우선 먼저 있잖아요. 제일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아, 삼성 SDA 우선주가 그렇습니다. 아, 삼성 SDA 우선주. 예. 일단 전조모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질문 하나 받아드릴게요. 예, 예. 지금 포트 보니까요, 삼성 SDA 우선주가 10만 2,500원에 매수를 했었고요. 예, 예. 그게 지금 25% 비중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전략도 4만 25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그리고 마크로젠도 4만 1,750원에 그리고 20% 현대해상 3만 4백원에 15% 한전산업 5,790원에 15% 이렇게 현금 5% 보유하시는데 지금 보니까요, 다섯 종목 가진데 다섯 종목이 전부 다 수익이에요. 예, 수익은 났는데 예, 예, 예. SDA가 그거 해서 내가 오늘 SDA를 15%로 팔아가지고 그 한전산업으로 그래 바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전 뭐로요? 한전산업으로 밥도 더 이렇게 많이 물량 늘어오셨다고요? 한전산업으로 내가 15%를, SDA의 15%를 줄여가지고 아, 줄여가지고? 한전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한전산업이 30%가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 15%가 오늘 산 겁니다. 아, 그럼 원래 SDA 우선주가 40% 정도 됐었네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자, 우선 우선주 말씀해 드릴게요. 제 강의 보셨으면 우선주가, 못 오른 우선주, 우선주 시대가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삼성 SDA도요, 여기서 미리 팔 건 아닌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됩니다. 예. 우선주가 아직까지는 10만 4,500원이잖아요. 예. 그럼 본주가 얼마냐면, 지금 본주가 16만원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면 아직까지 본주 대비 한 30% 정도의 괴리가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 25% 팔지 마시고요. 예. 1차적으로 한 11만원 정도까지 가져가 보시죠. 예. 11만원, 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내가 목표가를 대충 조금... 네네. 메모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좀 보유하시고. 예.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사실은 이제 목표가를 많이 높게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예.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예. 아, 그렇네요. 예. 튕겨져 나갔죠? 예. 앞에서도 튕겨져 나가니까 들어왔죠? 예. 이번에도 슈팅인데 이 오버슈팅이 강하게 더 진행되기보다는 일단요. 예. 한 4만 5천원만 올라가면 한 번쯤 던져주고 재매수 타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강력한 베팅이 나왔으니까 한 4만 5천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마크로젠입니다. 예. 마크로젠도 4만 1,750원이니까 잘 사셨어요. 수익이 지금 한 7,8% 정도 나신 것 같아요. 예. 수익이 한 2개에 전에 3만 9천 얼마에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0%까지 있다가 한 10% 줄인 겁니다. 5만 1천원에 매도를 하고. 아이고, 엄청난 실력이신데요. 그러고는 지금 이거는 그냥 좀 들고 가볼까 하고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뭐 대단하십니다. 조만간에 우리 방송국이 출연하셔야 되겠어요. 아이고, 그리. 대박 나셔가지고 꼭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예. 자, 마크로젠은요. 일단 지금 보시면 적정가까지 딱 순간적으로 내려왔다가 탁 치고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때 여기 사실 3만 5천원에 사신 분들이 정말 매수 포인트를 잘 잡으신 분들일 거고 지금은 어떻게든 살짝 튕겨져 나갔죠. 예. 그냥 살짝 조정받을 겁니다. 예. 그런데요. 예. 여기에 그 다음의 끝단을 보시면 확 올라가죠. 예.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제부터는요. 예. 가지고 있는 분량이 보니까 한 20% 정도 되니까요. 예. 한 5만 5천원까지 보유합시다. 예. 한번 꾸준하게 가져가 보세요. 예. 그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현대해상인데요. 예. 이것도 잘 잡으셨어요. 저기에 현대해상은 지금 기업은행은 14,000원에 잡아갖고 예. 예. 16,700원에 팔고 내가 현대해상으로 바꿨 겁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뭐 마이다스의 손도 아니고 샅다 못 올라가고.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그 다음 현대해상도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게 밴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쪽으로 빡 올라갑니까? 잘 가죠?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져도 이거 전부 다 뭐냐면 가짜거든요. 예.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미할기라 그래요. 개미 물량 털어먹으려고 이것들이 공매도 치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올릴 때는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죠. 예. 자, 적정 주가까지 한번 보내봅시다. 3만 3천원까지 보유하세요. 예. 예. 이렇게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요. 예. 한전산업이에요. 예. 자, 한전산업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파는 타이밍이 한번 나왔죠? 예. 빨간색 부딪히는 거. 이때 살짝 놓쳤는데 여기에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도전할 것 같으니까. 예. 목표 가격은요. 6,500원 다시. 6,500원이요? 6,500원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가 매도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같은 게 좀 알려고 문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다 적어두셨어요? 예. 못 적어두셨으면 꼭 다시 한번 방송 보기 하시고. 예. 그다음에 그 목표가 도달했을 때 또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름 너무 더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건강에 수익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예. 8월 달 계속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너무 기분 좋은 시청자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공약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다음 주 공약주는요. 다음 주 공약주는 아까 제가 유럽계 자금이 가장 많이 샀던 업종 중에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냐면 자동차, 부품. 종목은요. 이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 아시죠? 세종공업. 처음 들어보는데 이상한 회사 아니야? 이상한 회사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을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세종공업 모르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자, 이 회사는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어떤 걸 만드냐면 배기가스 정화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배기가스 정화기. 마오라라 그러죠. 그 정화기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의 전반적인 경기 회복 때문에 자동차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이 회사는 대부분 어디에 납품을 하냐면 현대차에 주로 납품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자동차 생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머폴러라든지 컨버터 등의 주력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은요. 어디서 진짜 성장 능력을 찾았냐면 바로 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법인에서 중국 법인 중국의 공장에서의 이익이 굉장하다는 거죠. 굉장하다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번에도 깜짝 실적을 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철강제라든가 이런 원재료 가격은요. 계속 안정적이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포스코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이유 이런 것도 있겠죠. 안정적이었는데 중국에서요. 지금 워낙에 폭발적이에요. 해외법인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는데 앞으로 잘 낼 수 있느냐. 중국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뭐죠. 제일 문제가 요거예요. 환경입니다. 환경규제. 그죠. 베이징 한번 가보셨어요. 기절합니다. 이야 저는 진짜 이렇게 공연이 심한 데는요.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규제에 중국은 지금 박차를 가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동차. 뭐가 나오죠. 빼기 가스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경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머플러의 매출이 이게 좀 고순도거든요. 품질이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것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향후의 성장성만성 굉장히 좋다. 지금 전체적으로 매출과 이익 측면도요. 매출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익이 확실히 돌았죠. 두 개의 이익이 확실히 돌았습니다. 이렇다면 일단 실적 부분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줬느냐 그건 뭘 봐야 되죠. 밸류에 반대 봐야 되죠. 아름답습니다. 가운데가 뭐죠. 적정 주가 라인이요. 계속 이렇게. 지금 추세를 보면 이거 1년 남았거든요. 제가 적정 주가 라인이 1년 넘게 진행되면 4분기 연속 진행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오버슈팅 나올 거예요. 오버슈팅이 기대되는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의 수준은 어디죠. 적정 주가 자리에 딱 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이런 거 감아놔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수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좋죠. 전략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오늘 18,100원인가.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18,000원에 매수하시고요. 3개월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로 2만원 설정해 드릴게요. 이건 오버슈팅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2만원까지만 1차 목표가 세워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6,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종공업은요. 현대차를 못 사신 분들. 현대차를 못 사신 분들의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8월달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장입니다. 여기에서요. 쉽게 물러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